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가, 트럼프, 공화신주류, MTR 진영에는 인재가 끓기 시작을 하죠. 허쉘 워커 같은 사람은 조지아 빈민가 출신이죠. 그래서 신화적 미식축구 선수예요. 그냥 미식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신화적이에요. 이 사람 미식축구 포지션이 아마 러닝백이었을 거예요. 저는 미식축구 잘 모르는데. 러닝백이라는 게 뭐냐면 미식축구 공격팀, 미식축구는 공격할 때 나가는 사람들 다르고 수비할 때 나가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미식축구 전체로 보면 어마무시한 상업성이 있고 돈이 들어오지만 선수들의 수입으로 보면 농구보다 훨씬 작아요. 왜냐하면 농구는 한 팀이 후보까지 해서 20명 이런데 저기는 한 팀이 100명이래요. 그러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100명도 넘을 거예요. 한 팀이 선수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수입이 줄죠. 미식축구가. 그래서 미식축구 수입이 농구보다 작습니다. 어쨌거나 미식축구 중에서 공격팀에서 만능 리베로 역할을 하는 게 아마 러닝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백의 뒤에 뒤에 서요. 앞에 쫙 미는 일자수고 뭐 하나 끼고 그다음에 끼든가 뭐 그러고 풀백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다음인가가 러닝백이. 맨 꽁지에 서는데 이 러닝백이 뭐 하는 거냐면 미식축구 보면 풀백이 딱 하다가 앞으로 공한다 주고 뒤로 싹 던질 수 있잖아요. 그 뒤로 던졌을 때 받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던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던지려고 하면 작전 짜가지고 다다다닥 뛰어나가서 리시버 자리에 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랑 몸싸움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만능 리베로예요. 저 자리가. 풀백은 딱 처음에 시작해서 작전대로 정확하게 공 던지는 건데 풀백은 훨씬 더 머리에 문제죠. 풀백들이 보통 아이큐가 140이 넘을 거예요. 평균 아이큐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 계산 능력이 좋은 거예요. 시공간 계산 능력이. 미식축구 보면 사람 있는데 공 안 던지고 사람이 가서 받을 자리에 공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딱 하는 거니까 순간적인 두뇌의 시공간 계산 능력이 어마무시해요. 풀백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리베로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몸도 무지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허셜 워커가 아마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100m 달리기 선수였을 거예요. 100m, 200m. 전국 최고 수준의. 그래서 뭐 아무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100m를 10초 5 이렇게 뛰었으니까. 10초 3. 그래서 그러다가 미식축구로 딱 해서 저 러닝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화적인 선수예요. 따라서 저 사람은 출마만 하면 돼요. 거의. 조지아인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출마를 그동안 트럼프가 쭉 해라 해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뜻을 안 밝히고 있다가 이번에 등록을 했어요. 출마하겠다고. 내년 선거에. 일찍 등록할 수 있나 봐요. 거기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지지 성명을 했고. 저 사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둘이 정답게 지금 주먹 악수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 무대에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고. 더 재미있는 건 저 허셜 워커. 저 정말 매스클린한 아버지죠. 저 인간 땡크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아들. 10대 아들은 또 여성화되어 있는 호모 게이예요. 저 안 맞아. 아버지는 땡크 같은 아주 매스클린한 사람의 남성적인 사람인데 그 아들은 야야야야 하고 다니는 말이나 행동도 여자같이 하고 여자같이 꾸미고 다니는 그런 10대인 것 같아요. 10대 아니면 20대 초반. 아들은 호모 게이고 그렇습니다. 희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형 스타들이 정치하겠다고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화 신주류 쪽에. 그러니 뭐 게임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기적의 펜타곤, 무적의 펜타곤, 무적의 오각형.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부에 들어있는 게 단순한 무슨 때라잡자 빨갱이 이런 식이 아니고 가치와 관점이라고 이게. 그래서 미국의 벌어지고 있는 정치를 보면 가치와 관점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가 어마무시한 낙태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텍사스 낙태법은 낙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냐면 임신 6주부터 낙태법을 가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빼고 임신 6주의 기준이 뭐냐. 요만한 태아가 심장박동이 시작할 때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 마세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26주면 지금 임신했나 안 했나를 검사도 안 하고 있을 때일 수가 있어요. 임신은 한 8주쯤 9주쯤 돼야 멘스가 건너뛰었네 해서 검사해서 나 임신인가 봐 이럴 수 있다고요. 임신 6주면 지금 보통은 그러니까 임신했나 봤는데 이미 임신 6주가 지나서 이제 낙태 못하는 이런 게 굉장히 살벌한 낙태법이에요. 텍사스가 통과를 했는데 저게 이제 여성의 권리를 이제 빼앗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방대법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법 맞아. 텍사스에서 그렇게 법 만들면 그건 맞는 거야. 텍사스 사람들의 선택이야. 그렇게 저 법의 유효성을 엊그저께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여성의 낙태의 자유 낙태의 자유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안 해요. 육체에 관한 자유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생산 관리에 관한 자유 공장장이다 이거야. 내가 공장 원하기 때문에 내 공장에서 생산물건 만들어서 출하할 거냐 말 거냐 내 공장 원하는 내가 결정한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혹은 조금 더 하면 아 그거 뭐 부모가 준비가 돼야지 애를 낳지. 그냥 생각도 없이 임신했는데 그래서 prepared parenthood 그러니까 준비된 부모되기 부모되기. 준비된 부모를 위한 자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것쯤 되면 이제 상당히 외교적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로 시위할 때 저 들은 거 보세요. 낙태가 생명이다라고 들었잖아요. Abortion saves lives. 낙태가 생명을 구한다. 그다음에 여기 비스듬하게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가만히 읽어보면 뭐냐면 We demand bodily autonomy. 내 몸에 대한 관할권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들은 태아는 내 몸에 대한 관할권을 침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침범자를 내가 칼로 도려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자유를 내가 가진다. 살벌한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골통팸이 똑같은 용어였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이게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죠. 우리도. 여기 마더테레사인데 제가 마더테레사를 왜 했냐. 클리턴 때 마더테레사를 백악관에 초빙을 한 거예요. 초빙하면서 자리를 만드는 관리자들이 마더테레사한테 수녀님 제발 낙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낙태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마더테레사가 고개를 끄떡끄떡 했어요. 그러고 앉았는데 저 좀 말 좀 할게요. 무슨 말을 했냐. 뱃속에 아이를 지우는 것을 엄마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풍조 아래서 어떻게 인간의 도덕과 존엄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더테레사 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사스법이 또 살벌한 게요. 불법 낙태를 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고소할 수 있어요. 누구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거가 지금 이 MTR 진영과 저쪽 바이든 글로발리스트 진영의 이제 그 전선 변별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낙태 문제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운 적이 있나.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 보수 박형준이 유승민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다 개구랍니다.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개혁이거나 뭐거나 물어볼 말이 있다고요. 뭐 보수하려고? 뭐 지키려고? 컨섭을 하는 건 지켜낸다는 얘기가 보존한다. 뭘 보존하려고? 뭘 보존하고 싶은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보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교조나 교원노조 전교조에서 분파돼 나가서 그런 거 생겼다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비판할 때 친북 사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문명에 대해서 증오하는 태도를 세뇌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문명에 대해서 증오하는 나 가 나다운 나다. 그럴 때 내가 나다워진다. 라고 애들이 관념을 가지게 되면 이게 부정적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의 정체성이 삶에 대한 분노 문명에 대한 증오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 정체성 Negative Identity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혹시 Child Psychiatry 그러니까 아동정신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정 지역에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 높고요. 그 다음에 제 가설은 청소년 자살률 높은 것까지는 나와 있어요. 제 가설은 뭐냐면 20대 초반과 20대에 발병하는 특정 정신병의 발병률이 높을 거예요. 그게 제 가설입니다. 그거 좀 한번 밝혀서 연구 논문 좀 써주세요. 이 정신병 중에요. 조현 조울 조현은 정신분열 정신착란이죠. 없는 거 들리고 없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다 나 방구 꼈다고 지들끼리 쑥쑥쑥 쑥쑥쑥 거리고 있어. 그거 들려. 실제로는 애들끼리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자살한 제 후배는 운동권 후배는 자기 아버님이 경찰 총경이었는데 아버지가 날 붙잡아서 고문한다라는 망상을 하다가 그 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했어요. 이거 망상인데 그런 게 아버지가 날 잡아서 고문하려고 지금 자기 부하직원이랑 전화하고 있다. 그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정원이 내 벽 속에다가 도청기 심어놨다. 그 노래 가사 내 귀에 도청기 그거 보면서 아 저거는 정신망상의 심리상태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제 망상 이런 게 다 망상 환각 환청 이게 전부 조현이거든요. 옛날 정신분열이라고 스키스프레니아라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조울은 바이폴라라 그러죠. 저도 약간 조울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조 때는 막 세상이 다 돈짝만 하고 내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조 때 근친상간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력도 저질러요. 아무 컨트롤 그게 없어요. 틀이 울이 울기로 딱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조울 조울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우울증은 이제 울울증 울울울울울울울울 만 계속하는 건데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기분이 깔아앉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왜 자살하냐면 기분이 울적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울증은요. 공황장애 같은 발작을 일으켜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숨쉬고 밥 먹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고요. 심해지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조울 우울 조현 특징이 뭐냐 조조울은 유전소의인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 저는 유전소의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비난 못해요. 뭐 폄할 못해요. 인간정신이 워낙 복잡한 거라 유전적 컴비네이션에서 그런 인간이 나와 그런 유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인간정신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 영혼이 문제는 뭐냐 소의인이 있다 그래서 질병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암환자 이력이 많다 그래서 내가 100% 암환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의인이 있다 그래서 질병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아이덴티티 부정적 정체성 세상을 문명을 증오하고 삶에 대해서 분노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 희열을 느끼는 나의 주체성 나의 정체성을 느끼는 그 상태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런 질병이 20대에 보통 처음 발병하거든요. 20대에 이런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부정적 정체성을 학교에서 특별히 선생들이 많이 세뇌하는 특정 지역 그런 식의 부정적 정체성을 어른들의 사회 분위기가 특별히 많이 의무로양으로 가르치는 그런 지역 특정 지역 그래서 당연히 20대의 20대의 20대 인구의 조현증 조울증 우울증 발병률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을 거다 라고 제가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설 그리고 이걸 정신 이건 Child Psychiatry도 아니네요. 20대에 발병하니까 그냥 Psychiatrist 그냥 정신과 의사 특정 지역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면 보험통계 학자들이 보시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행정학과 쪽에서 혹은 저기 갖고 와봐라 그러면 되죠. 통계니까 개인 게 아니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국회의원 끼고서 보건복지부 컨트롤하는 국회의원 끼고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지난 10년간 조현 조울 우울증 환자 수 통계 갖고 와봐. 바로 나올 얘기죠. 누가 좀 학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 돌아갈게요.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 우리 우리 고요. 특정 교사 조직 특정 성향의 교사들이 저 바로 저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을 찬양하는 역사관을 가르친다. 그건 그거의 한 표현 형태인 거예요. 삶을 경멸하고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증오하고 세상을 세상을 불살라버려야 대상으로 대상으로 여기가 만들고 우리가 뭘 위해서 싸우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심각한 악을 범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프로 라이프 프로 시빌리지션 PLPC 가치관점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PLPC 가치관점을 모색하고 확립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주류가치 메인스트림 밸류 그것을 주류관점 메인스트림 퍼스펙티브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 그것이 보수다. 이거예요. 그것이 보수의 아버지 보수적 정치철학의 아버지 애너블 버커는 영국과 유럽에 깃들어 있는 이미 깃들어 있는 거기는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세기죠. 14세기 카톨릭 성직자가 성경 번역 하면서 뭐라 그랬냐 나는 밭 가는 농부 소년이 농촌 소년이 대주교 만큼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위클리프 이미 그런 얘기들이 거기는 몇백 년이 쌓여져 왔어요. 14세기부터 영국은 쌓여져 왔으니까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하면 13세기로 가고요. 쌓여져 왔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 애드먼드 버커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사람이란 말이에요. 활동을 활발하게 한 건 1800년을 1800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1790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애드먼드 버커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400년 전통이 쌓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 방향으로 1790년에서 400년 빠꼬오라 해야 하면 1390년은 아니에요. 위클리프 하면 450년 빠꼬오라 해야 돼요. 이미 그 다음에 영국 프로테스탄트즘의 아버지 틴데일 틴데일 같으면 애드먼드 버커 기준으로 하면 250년 빠꼬오라 해야 돼요. 뒤로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깃들어 있는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 애드먼드 버커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한 200년 빠꼬오라 해야 돼요. 뉴튼 거기도 한 200년 빠꼬오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학교에서 탐구교육 가르치죠. 탐구교육이 영어명으로 하면 탐구교육이 아닙니다. 리서치 카이퍼빌리티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탐구능력교육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과학과정 스킬 이에요. 탐구능력이 과학과정 스킬 과학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관찰 그 다음에 측정 분류 어림 그 다음에 추론 가설화 실험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앞뒤가 가설과 안 맞으면 다시 빠꼬오라 그래서 그 사이클 돈다는 거거든 그 사이클 돌아서 진실에 접근해 간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탐구능력이 그거예요. 탐구능력을 가르친다. 이거거든요. 그거 언제적 얘기야 그거 1600년 경력이에요. 에드번드 버크 기준으로 하면 200년 빠꼬오라 해야 돼요. 로크 철학자 200년 빠꼬오라 심지어는 뭐야 걸리버 트위스트 현대문명에서 영국이 좀 앞섰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거 얘기한 사람 얼마 빠꼬오라 그것도 한 한 60, 70년 빠꼬오라 해야죠. 1700년대 초니까.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거기도 한 거의 근 100년 한 60, 70년 빠꼬오라 해야 돼요. 경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에드번드 버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 정립되어 있는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 이미 다 잘 표현되어 있는 아니 걸리버 여행기 풀세트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나 그래 우리가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식과 그런 노하우가 많아. 그래서 다른 데를 돈짝 많았게 내려다보고 우리가 교만에 취하면 내가 말한 이 이야기에서 소인국에 가서 내가 거인이요 라고 폼 잡는 그런 존재랑 뭐가 다르냐 그게 걸리버 트위스트의 핵심 주제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이 이미 산업혁명에 진입하면서 세계 최강의 파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느낄 때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탄이 빵 뜨는 거예요. 무서운 책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드번드 버크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들 잘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에서 기막히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뻑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 멋있는 말이 뭐예요. 그런 거 인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거 미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미치는 거 미치는 거 광증에는 광증은 항상 어떤 특정 패턴이 저렇게 나타나나 There is a madness There is a method in madness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햄릿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이미 그런 주옥과 같은 인생에 대한 통찰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 및 관점에 관한 통찰이 이미 주옥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던 게 수백 년에 걸쳐서 그거 그거 봐라 이거예요. 그게 그거 보수하자라는 거예요.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요. 분명히 우리 지난 120년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눈부시게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을 더듬거리고 모색해왔어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깨진 유리 위를 낮은 퍼복으로 기어갖고 그걸 모색했어요. We have crawled over broken glass. 영어로 말하면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걷어냈어요. 기적적인 우리 약정은 뭐냐. 아무도 명확하게 그게 뭐다라고 언어로 개념으로 정립을 안 한 거예요. 쉑스피어 같이 프란시스 베이컨 같이 로크 같이 조나단 스위프트 갈리버트 휘스트슨 조나단 스위프트 같이 아무도 언어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다라는 걸 틴데일 같이 영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식재적 아버지 영국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위에 샘몰 위클리프 같이 아무도 그런 걸 제대로 정립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일반화되질 않은 거예요. 우리 약점은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 지난 120년 동안 정말 깨진 유리 위를 우리 선배 세대가 아무것도 안 걸치고 깨진 유리 위를 낮은 퍼복으로 기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걸 이뤘어. 오케이. 근데 아까도 봤잖아요. 그걸 해석하고 규정하고 개념화시켜야 된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저는 그걸 감히 한편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 자유, 진실,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고요. 제도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존중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을 모색하고 옹호하는 자라고 규정해야 되고요. 저들을 삶과 문명을 문명을 경멸하고 증오하는 자 적대시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빨갱이란 이름 전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저들을 거의 규정을 해야 돼요. 빨갱이란 이름은 정치 개념이잖아요. 정치 철학의 뿌리에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도덕 철학이 있습니다. 저들을 도덕 철학 차원에서 규정을 해버려야 돼요. 빨갱이란 필요한 빨갱이란 레이블 쓰지 마 쓰지 말자는 소리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마크스즘 가지고 잘난 체하고 떠들었더니 굉장히 통열한 이메일을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오포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 이메일 그런데 거기 보면 너 그렇게 뭐 그래 마크스즘 갖고 그냥 막 이것저것 자세하게 얘기하냐. 나는 그냥 딱 보니까 알겠던데 그건 문명을 적으로 돌리는 거야.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네. 문명을 적으로 돌리네. 한마디 더 하면 삶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가 마크스즘이고 뭐고 간에 자꾸 자기를 변형시키거든요. 오케이 변형시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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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럼 마크스즘과 다르냐. 요거는 마크스즘과 다르냐. 아니야. 통틀어서 그건 다 아무리 바뀌어도 기본 마인드셋이 같아. 그 마인드셋은 뭐냐. 삶과 문명을 적으로 돌리는 태도야.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문명에 대해서 증오하는 것을 세뇌하는 그런 태도야. 라고 상대를 규정하고요. 우리를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와 관점을 모색하고 옹호하고 확립시키려는 자들로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신의 전쟁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싸워주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또 뵙죠. 자 또 뵙죠. 가수 nova 가수하수 가수